S&P가 지금 왜 올라가는지 봐 이유 알았어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스닥 투자 들어가냐 지금 나스닥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아까 전에 끌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안 내려왔지 내가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걸 잘 보면서 지금 나스닥이 왜 올라가는지 S&P가 왜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지 부산을 찍었는지 공부한대매 야 인마 투자할 돈은 없어도 공부한대매 그러면 너 오늘 비번인 날짜에 형이 방송해주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지? 오늘은 너가 아침 장소부터 봤잖아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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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하고 나야는 나갔나보다 야 접속만 하고 있는 건지 다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라서 오늘 아마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야 나머지 두 명 한 명은 스토커고 내 방송 매일 하루에 22시간 씩 18시간 씩 집중적으로 스토킹하는 친구고 그렇겠지 그냥 켜놓고서 접속하고 그냥 지금 잠시 딴 데 왔다 갔다 하나 보지 그지 아 그래 갔다 와 나도 좀 쉽게 이제 오전 방송 끝냈으니까 이제 잠시 좀 쉴란다